사랑이 병이 나면 무슨 약이 있나요 그것은 하나 오직 당신의 그 점이라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잊혀진다 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말 아 오늘 밤도 오늘 밤도 내 마음을 짓고 들고 왔다니 내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말 가슴에 닿을 곳은 무엇으로 그나요 그것은 하나 오직 당신의 그 점이라야 합니다 창바람 불어오는 내 징질까 몬통이 오늘 또 서러울게 떨고 있는 불궁화 어느뇨가 어느뇨가 감싸주라 들고 가요니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멘